첫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DJ 신혜성입니다 네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 DJ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멤버들 반응은 어땠나요?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기억나는 게 민우씨가 어... 하길 잘했다고 어... 해줬던 거 기억나고 전진씨가 짜증나니까 떠낼 척 하지 말라고 잘할 거 알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저를 아주 호되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에릭씨는 뭐 두 글자로 하던데요 네 힘내 이렇게 네 어쨌든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응원해주고 그래서 네 기운이 많이 납니다 와... 정말 처음이라 이 스튜디오도 굉장히 낯설고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라 어... 굉장히 어색하고 또 많이 떨리는데요 조금조금 말하는 혜성 오빠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앞으로 저녁 잘 부탁드려요 라고 미국에 살고 있어서 내일 아침 청취할게요 화이팅! 이라고 어... 미국에서 음... 오빠 라디오 시작인 만큼 천천히 오래오래 급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고 길게 만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음... 천천히 순간순간을 또 즐기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난이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죠? 음... 에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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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소 응... 어...